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사과하는 법을 특강을 해야 되는 건지 유튜브에서 윤중석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노램버핏, 진현기 여성 시청자 몸캠 테러사건에 대해서 일단 다뤄봤고요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피해자분하고 논의를 해서 여성단체와 일단 여성가족부와 방통위, 방심위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법적 조치는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라서 그 부분은 피해자분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성단체 관계자분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공동대응하는 걸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번째 팩트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팩트체크는 지노램버핏 아프리카TV 2018 BJ 어워즈 난동사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코멘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그냥 씁쓸하네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팝콘TV는 해상도 문제로 자료가 공개한다고 소리만 나가는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TV 유신쇼 정규 방송은 팝콘TV 트위치TV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고 유신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커 채널 m군 유신쇼 채널 팝방 라디오 유신쇼 채널에서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번째 팩트체크입니다 관련된 영상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상황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사장님이 대기하고 있죠 네 근데 부사장님이 왜 여기서 앉아있는지는 나는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부사장님이 옆에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시상식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소리가 왜 안나오죠 원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음향이 지금 안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소리가 아까 들렸던 것 같은데 김정혜야 차라리 구속된게 오히려 신기한 보고댐 자 소리가 지금 아직 나오질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리플래시를 해서 소리가 아까까지 나왔었는데 소리가 안나오네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왜 그래요 자 자 소리는 일단 어때 상황을 좀 웃을 상황은 아닌데 잠깐만요 아까까지 체크가 다 끝났었는데 영상이 갑자기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 여기 겹쳤네요 아 여기 겹쳤네요 겹쳐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소리를 켜고 소리가 안나네요 이거 참 아까 사진만 보여줘서 몰랐었는데 소리가 안나서 일단 코멘터리를 들어가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콜디스크 자 화면이 안나오면 일단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쓴다고 신경을 썼는데도 핏 였고요 자 일단 소리가 안나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아프리카TV 어제입니다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아프리카TV 2018 BJ 어워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폭격기가 시상소감을 하고 있는데 어제 뭐 상을 그냥 시장에서 떠리주듯이 마트에서 사은품 나눠주듯이 관객들은 관심도 없고요 상을 뭐 자 난입합니다 허들 선수처럼 자 올라와서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서수길 사장님 저 풀어주세요 하니까 사장 정찬룡 사장이 가고 요원이 따라가서 질질 끌고 나가는 장면인데요 네 경호원이 이제서야 올라오고 지금 뿌리는건 명함입니다 지금 전혀 대비가 안되어있는거에요 지금 아프리카TV 서수길 체제가 이렇게 허술하고 허접합니다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BJ에 대해서 가서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데 경호의원이 한참 만에 나오고 정찬룡 사장이 가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테러 저기 난입한 지노램버핏이 할 말을 다 하고 자 경호원들이 도대체 뭘 했는가 왜 있는가 표 확인만 하려고 있는가 자 안가고 버티고 있고요 도대체 이 경호원들은 왜 있는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고 나오라니까 이제 항의합니다 환불해주세요 환불해달라고 참 나는 이 지노램버핏의 문제도 문제지만 심각한게 아 소리가 나면 좋은데 잠깐만 아 참 안타깝네 소리가 지금 그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게 자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이 밑으로 가가지고 계속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영상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입니다 지금 환불해달라고 오히려 배째라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소리가 안나는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환불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바야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참 힘들게 먹고 살라고 그래서 지금 밑으로 환불받으러 지금 나가는 장면인데요 저희 그 저도 이제 취재하러 내려가고 제가 바보스 복돌님한테 그 사고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가서 있으라고 했는데 나오셨어요 복돌님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복돌림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날 계속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밑에서 시바야 댄스를 계속 추고 있고 이 날 저는 이제 9시간 방송하고 힘들게 버텨는데 힘들게 버텨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기자로서 자괴로서 자괴감이 든 순간입니다 뒤에 이제 바보스님이랑 지금 이제 복돌림이 찍고 계시고 당당한 시바야 댄스를 또 추고 자 이건 아프리카TV 그 장면입니다 수상식 장면 거제폭격기가 BJ 거제폭격기가 계속 이제 수상소감을 하고 감사인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채군을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자 갑자기 올라옵니다 뭐지? 거제폭격기의 멱사를 유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수교 사장님 저를 복귀시켜 주십시오 뛰어나와서 얼마나 아프리카TV의 보안이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이건 뭐 분명히 범죄죠 업무방해 당황해하는 필매 다시 한번 멱살잡이하고 근데 뒤에 금강연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말리고 멀뚱멀뚱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미용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명함 뿌리는 거고요 그 금강연하대에서 비판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하고 있냐 네 당황한 필매가 진행하고 있으면은 뭐 참 심각한 거죠 자 멱살잡이 화질은 안 좋습니다마는 정찬룡 사장 자 명함 뿌리고 거제폭격기도 말려야 되는데 위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참 몇 번을 봐도 황당할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소리가 안 나간 점 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했었는데 소리 체크를 못했네요 소리 체크를 제가 자 그래서 일단 코멘터리로 제 목소리로 코멘트를 했으니까 요약을 하면 이제 그 진호렘 버핏이 아프리카TV의 표를 끊었습니다 S석으로 R석이 12,000원이고 S석이 8,000원이에요 앞자리가 12,000원 근데 별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표를 원래 매진이었는데 그걸 사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반나방과 사가지고 일산 정영돈의 차에 탈을 타고 양재 그 센터 AT 센터에 와가지고 이제 그 하다가 그 밖에 뭐 그 행사장에서 그 시바야 춤도 쳤고요 유튜브 강신성 유튜브에서 강신성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10만원인가 후원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이 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좀 인기 있는 사람들은 후반에 시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상자가 워낙 많으니까 수상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그때가 좀 허수로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사람도 없고 하니까 지노램버핏이 S석인데 R석자리 앞에 앉아있다가 슬금슬금 걸어가서 하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 지노램버핏의 이 업무방해 업무방해죠 행사잖아요 공식 행사인데 업무방해를 했잖아요 이 업무방해와 혐의와 그 다음에 폭력 혐의 멱살잡이를 한 것도 폭력이거든요 이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지노램버핏이 S석 표를 가진 사람이 그 앞에는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BJ들이 앉도록 수상자들이 앉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앞에 갈 동안 아무 저지를 안 받았다는 것은 아프리카TV가 얼마나 보안이 허술했는가를 볼 수가 있다고 저는 그것도 비판을 하고 싶은 게 아니 세상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겁니까 진짜로 그렇잖아요 BJ들 수상자들이 바로 앞에 관객 앞에 있는데 관객에 있던 사람이 아무런 저지도 없이 무대까지 거리가 한참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아무도 저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앞에 옆에 앉아 있었던 무대 옆에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정찬용 부사장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아프리카TV가 얼마나 허접한 회사인가를 장소나 규모나 이런 것만 키울 줄 알았지 내실은 하나도 키우지 못한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부사장이 가서 그걸 갔으면 어? 그렇잖아요 수상자가 앞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멱살잡이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스태프들 오고 경호는 어슬렁어슬렁 한참 만에 한 명 와가지고 끌고 나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지노램버핏의 업무방해와 폭력에 대한 혐의도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슈화 됐기 때문에 반드시 서수길 대표가 처벌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노램버핏 아까도 말했지만 지노램버핏이 미워서가 아니라 배아파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안전을 책임진 책임자도 문책을 해야 되고요 아프리카TV BJ어워즈를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당연히 사과를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 문책을 해야 됩니다 부사장이든 정찬용 부사장이든 아니면 장동준 본부장이든 상무든 그 총괄을 했던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수상자인 BJ의 안전을 책임을 못 지고 그 난동을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무대 앞에 진행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줄 하나 쳐놓고는 그게 안전방지 다 된 겁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무기 들고 있었으면 만약에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었거나 진짜 그 수상자가 큰 피해를 입거나 그랬으면 어떨 걸 그랬어요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이고 당연히 서수길 대표나 관계자들이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호렘 버핏에 대한 업무방해나 폭력 혐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안 하게 되면 명백한 서수길 대표와 정찬용 부사장과 장동준 상무의 직무유기입니다 안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진호렘 버핏 이상하다 웨이 그리즈 이런 거 하고 심지어 진호렘 버핏 잘했다고 후원을 100만원 넘게 10만원씩 해주는 그분들이 공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추우회님 오랜만입니다 진짜로 야단을 쳐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후원했던 분들이나 걱정 그 팬이라면 야단을 쳐줘야 되는데 잘했다고 10만원 20만원씩 쏘고 있어요 나는 그 후원자들이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걸 안 지킬고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사고치고 다니고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프리카TV 측은 그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걸 안 막은 잘못을 해놓고 어디서 지금 시상시겠다고 떠벌리고 다닙니까 그리고 그 수상자 한 명 한 명 정말 제가 거기 앉아있어서 구토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변사또 생일잔치에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싼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가서 상 받는다고 잘했다고 한 사람 그거 누가 만들어 준 겁니까 시청자들 호구삼아가지고 대동막에 빨대 꼬아가지고 쪽쪽 빨아가지고 수백억 매출형 만든 거 아닙니까 변사또한테 뭐라고 했어 이몽룡이 그 암행어사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잔에 담긴 술은 백성의 피고 니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고기는 백성들의 살이다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프리카TV에서 그런데 그 시청자들 호구삼아서 대동막에다 빨대 꼬고 쪽쪽 빨아가지고 그 시청자들은 그 구석에다가 쳐박아놓고 R석 12,000원 S석 8,000원이나 받아쳐먹고 그거를 BJ 어워즈라고 준비를 한 거예요 난 그 준비한 사람 나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따위로 행사를 준비해요 어? 진짜 정말 거기에 주인은 BJ가 아닙니다 우리가 MBC나 SBS나 KBS는 광고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뭐 케이블 케이블 이용료나 받지만 대부분이 광고료예요 아프리카TV는 시청자들의 별풍선으로 먹고 사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시청자들은 12,000원 8,000원 차례 티켓 끊어가지고 갔는데 서서 관람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기념품이라고 어디 뭐 거지같은 거 챙겨서 주고 거기에 주인공은 BJ가 아니라 그 후원해준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파티로 BJ들하고 진짜 악수도 하고 자꾸 막 춤도 추고 시상식을 무슨 뭐 200명이요? 미쳤어요 한 해 동안 2018년 서수길에게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든 수익을 끌어낸 사람들한테 서운하고 또 삐질까봐 다른 데로 넘어갈까봐 상 나눠주기 시가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상 받을 자격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서수길 대표는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시청자들 호구삼아서 대동맥에 빨대 꽂아서 고율 다 빼내가지고 수백억 매출액 올리고 주가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걸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페스티벌은 BJ나 운영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즐길 수가 있어야죠 춤도 추고 뭐 간단한 음료수나 간단한 것들도 이렇게 서수길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개인재산이 그거 아까워요 시청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그런 거 베푸는 게 아까워 서수길이나 그 BJ들은 BJ들 돈 걷어가지고 그 준비했어도 충분히 한 명이 없어요 감스트 봉준 놀고 있네 걔네들 걔네들 1년에 얼마 버겁니까 시청자 덕분에 근데 누구 하나 시청자들한테 뭐 음료수 한잔 쏘는 사람들이 없더만 양복 비싼 거 딱 빼입고 무슨 연예인 병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감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 찬양하고 다녀요 한심합니다 연예인들은 별풍선 안 받잖아요 광고나 이런 거 그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을 들고 이런 걸로 하지만 BJ들은 달라요 별풍선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뭐 하나 빵 하나 음료수 하나 준비한 사람이 없더만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를 비롯해서 그 BJ들은 염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을 한구석에다가 의자에다가 쳐박아두고 서서 관람하게 만들어놓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숨겨진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유신도 책임이 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아프리카TV BJ 어워즈에 가가지고 상당히 관람 자세였어요 왜냐하면 진오램버핏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근데 내가 공범이나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진오램버핏님하고 모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어 새벽에 갑자기 이제 연락을 내가 했나 전화를 받았나 하여튼 통화가 됐어요 아 유신님 아프리카 시상식 간다면서요 아 얘 취재하러 가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해서 내가 티켓 링크에서 샀다 를 해겼더니 자기는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나 사달래요 근데 마침 제가 그 바보스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저하고 그 복돌림만 가려고 했었거든요 12,000원짜리 알석 사가지고 근데 이제 목돌림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짠돌하고 그래서 제가 S석을 구매를 해줬는데 1인당 4석밖에 구매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우 다행이다 거절을 했는데 매진이니까 다 매진됐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고침을 딱 해봤더니 한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운명의 한석 알려줬죠 어 지금 누가 반환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구매를 했어요 예 이 이 사건에 시작이 된 거죠 만약에 표 매진이다 하고 내가 한석 다시 뜬 거 안 알려줬으면 버핏은 안 왔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구매하는 거 제가 이제 구매하고 나서 매진 떴기 때문에 아 매진됐어요 하고 끝날 상황인데 그 링크를 알려줬거든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항상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주잖아요 아 이러한 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지노렘버핏과 짜거나 공모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 그 파괴의 시작 이게 그 시발점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도 나는 지노렘버핏이 와가지고 막 옆에서 시바야 댄스하고 진짜 나는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그 행사장에서 고릴라 릴라 송 릴라 릴라 고릴라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관계자들이 막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 이러려고 그랬구나 진짜 이 지노렘버핏의 시바신은 파괴신이 맞구나 내가 그냥 매진됐어요 하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방송 끝나고 귀찮아서 힘드니까 바쁘고 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지노렘버핏이 시상식에 갈 일은 없었겠죠 근데 알려줬어요 링크를 그냥 어떻게 예매를 했냐고 그래서 근데 그게 매진이었어요 근데 내가 일하다가 새로고침하니까 한 표가 다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 알려준 게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은 제가 진정 몰랐죠 예 아까 좀 울렁울렁 울렁울렁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바쁘다 매진됐다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우연히 새로고침을 했더니 한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물어보길래 알려주 그 하려고 딱 창을 열어놨다가 그래서 아무튼 비하인드 스토리 예 매진 그리고 한석 그리고 나중에는 일산 정연도까지 반환표를 찾아가지고 같이 왔더라고요 아무튼 아프리카TV BJ 어워즈의 대참사의 시작은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책임은 없죠 나는 알려달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예매하는 것만 알려준 거고 창 띄어있어가지고 새로고침했는데 한석이 다시 남아있길래 알려준 것 뿐이고 하여튼 파괴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아프리카TV에서 지노램버핏에게 업무방해와 폭력 혐의로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일산 정영돈도 공범이 됩니다 옆에서 찍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공범이 맞아요 공범이 맞아요 왜냐면 말리지 않고 그리고 지노램버핏이 아까는 안 들렸는데 잘 찍어 막 이렇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그 목소리가 녹음이 돼있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서는 음이 지금 안 나와왔는데 음 제가 이제 여기서 대부분 사진이나 이런걸 보여주다 보니까 음향체크를 안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찍어 각도 잡아서 찍어 이런 내용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아프리카TV가 안하면 직무 유기가 되는 거고 안전책임자들이 만약에 법적 책임을 하게 되면 일산 정영돈도 이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거죠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팩트체크 지노램버핏의 아프리카TV BJ어워즈 시상식 난입사건에 대해서 난입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얘기를 해드렸고 시간이 벌써 11시 36분이네요 팩트체크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고는 버핏님이 쳐가지고 많이 시청자가 몰렸는데 정작 최후에 파괴되는 분은 지노램버핏이 돼버렸군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해서 팩트체크는 다 끝났고요 자 다음은 오늘의 사건 사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까지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는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는 아 그리고 아까 여성 피해자분께서 메시지를 하나 남기셨습니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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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